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. 날이 좀 흐리긴 한데 오늘도 제가 배송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오늘은 사이즈가 좀 커요. 감사하게도 한 업체에서 저희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배송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 물건이 어떤 거냐면요. 이거예요. ADH-G100 20개를 주문을 주셔가지고 오늘 용산 쪽으로 제가 배송을 가게 됐습니다. 깔끔하게 20개. 통이 크시더라고요. 상당히. 그래서 오늘은 그쪽으로 배송을 한 번 가는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뵐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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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용산에 도착을 해서 G120개를 다 내렸어요 다 내리고 이제 직원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쉬면 안되는데 하여튼 뭐 이거 다 내려드리고 이제 다 올라가는까지 확인을 하고 저는 다시 본사로 복귀를 해서 오후에 또 직영장이랑 대리점 다 배송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해요 오늘 그래도 좀 뿌듯해요 말이 그렇지 ADH G120개를 한 번에 이렇게 배송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름 뿌듯한 오늘 하루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장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